플렉스 워시 처음 세탁기 사용 시 알아두기 플렉스 워시 사용을 위해 처음 전원을 켜면 각 기능별 간략한 가이드가 진행됩니다. OK 버튼을 눌러 빠르게 넘길 수 있습니다. 안내 내용은 5초 후 자동으로 다음 내용으로 전환됩니다. 안내가 완료되면 표준 세탁 화면으로 전환됩니다. 안내 완료 후 세탁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세탁 호스를 작동시키셔서 완료하신 이후에는 해당 문구는 사라집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